안녕하십니까? 어젯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마 2023년 마지막에 핫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커뮤니티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오늘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얼마 전 마루이에서 출시한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 제품이에요. 아직 국내 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에는 출시가 됐어요. 출시가 됐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구매를 했고 지금 정보가 전혀 없어요. 젠4에 비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일본 사이트라든지 여러 커뮤니티,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아마 아직 리뷰는 제가 최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부랴부랴 빨리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루이 글록 17 젠4 MOS 버전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스 디자인을 보시면 기존의 마루이 17 젠4 디자인과는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P90 플러스 제품 있죠. 그런 것처럼 무광 재질입니다. 무광 재질로 바뀌었고요. 바디 쪽에는 이렇게 글록 17 젠5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래쪽에 조그맣게 MOS 버전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고요. 양쪽 마루이 제품의 특유의 이런 것들 전혀 뒷면에도 없어요. 일단 먼저 개봉을 하면 확연히 퀄리티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색깔 하나만으로 높아졌다는 느낌을 들게 되는데 일단 개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플라스틱. 예전에 스티로폴이 여기 붙어 있었죠. 근데 아닙니다. 바로 개봉을 하게 되면은 짠 요런 식으로 종이 덮개가 한 장 덮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흠사. 우리 여성분들, 와이프 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에르메스 뱀. 에르메스. 명품 중에서도 명품으로 불리우는 에르메스의 그 색깔입니다. 그 색깔을 띄게 되고요. 이 종이를 이렇게 벗기게 되면은 종이 쪽에 요렇게 스티로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런 식으로 매뉴얼이 나와 있죠. 요런 것들이야.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품. 짠. 요런 식으로 제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제품을 보면은 17 젠4에 비해서 구성품이 달라진 건 없어요. 탄창 하나, 본체 하나, 그리고 백스트랩 4개, 내 손에 맞게끔 백스트랩 4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을 한번 꺼내서 보고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완제품의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바뀐 점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구성품의 조금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알려드리면은 마루이 글록 17 젠5 버전 MOS. MOS는 요 위에 광학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듈러 옵틱 시스템이라는 약자인데 요 위에 광학을 올릴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보시면은 첨부된 옵션들 중에서 요렇게 우리가 광학, 옵틱을 올릴 수 있는 백플레이트 판을 하나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판을 장착을 해서 광학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릴 수 있고 요거 조금 아쉬운 점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요거 광학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나사도 두 개 같이 제공을 하니까 잃어버리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보통은 공탄 사격기, 공탄을 하기 위해서 우리 탄창에 끼워서 공탄 격발을 가능하게 하는 부품들이 제공을 하는데 지금 요런 식으로 주황색으로 두 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주황색, 왜 주황색이냐? 자, 마루이 글록 17 젠5의 제일 크게 달라졌던 눈에 띄게 잘라진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탄창의 요 비비립 부분, 비비립 있죠? 비비립 부분. 요 립 부분에 있는 안에 있는 부품, 요 부품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실총의 실총탄창도 요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것을 따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탄창의 바뀐 점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일단 외형에서 보는 것처럼 슬라이더에 MOS, 옵틱을 올릴 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글록 17 젠5의 특유의 서레이션 부분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같이 이렇게 빗살무늬로 지어져 있죠. 그리고 젠5만의 특징은 이 아래쪽에 그립이 일자입니다. 그래서 젠4 같은 경우는 요기에 손 마디마디 하나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젠5는 일자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외형 중에 특이한 점 하나가 VFC 젠5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기능이 얘는 랜야드 고리가 하나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요 밑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탈착도 가능하고 또 랜야드를 꼽아서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탄창 범퍼에 확장 익스펜션 범퍼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다든지 범퍼가 살짝 그 범퍼 탄창 밑에 뭔가 이렇게 옵션을 대신 분들은 이 랜야드 고리가 걸릴 거예요. 걸리기 때문에 탄창을 삽입을 했을 때 이 뒷부분이 걸립니다. 이 뒷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빼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랜야드가 하나 추가됐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젠5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은 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하부 프레임의 각인은 마루이 각인으로 되어 있는 단점이 있죠. 실제로 슬라이러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젠4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플라스틱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좀 색감을 잘 조절을 해서 마루이만의 특유의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이게 플라스틱인지 메탈인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더더욱 그렇게 나왔습니다. 색깔도 블랙에서 약간 회색빛이 드는 블랙으로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슬라이더에 유리섬유가 함량이 되었다고 해요. 유리섬유를 함량함으로써 내구성,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강도를 조금 더 올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마루이 글록을 순정 상태로 쓰기 위해서는 그냥 업가스라든지 그냥 노말가스 좀 약한 것들 10kg, 9kg, 10kg대를 사용을 했는데 11kg, 12kg대를 쓰더라도 어느 정도 내구성을 보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탄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탄창,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탄창 안에 우리 비비탄 삽입대, 삽입대가 바로 이렇게 주황색 실촌과 동일한 색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젠4, 그리고 젠4 제품과 그 이전의 제품들과 호환은 가능하지만 지금 나오는 젠5 MOS 버전에 포함된 탄창은 기존 탄창보다 20% 정도 용적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탄창의 기화율이라든지 반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또 하나 바뀐 점은 탄창의 하부가 젠4 같은 경우는 나사를 푸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젠5 MOS 버전에 포함된 탄창은 예전에 베레타 방식이죠. 양쪽에 핀으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솔직히 핀 방식은 이게 탄창에 가스샘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선호하지는 않지만 탄창 내부의 구조가 바뀜으로써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루트 고무 루트 고무 역시 기존에 있는 젠4 제품과는 형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동성을 위해서라면 17 젠5 MOS 순정 오리지널 탄창을 사용하는 것과 좋겠죠. 하지만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그냥 젠4에 쓰던 탄창을 쓰더라도 크게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창이 바뀐 점은 그 정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은 광학을 올릴 수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광학을 올릴 수 있는 광학이 마루이 자사에서 나오는 프로사이트 제품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동봉된 하부 플레이트 판도 프로사이트 전용이에요. 향후에 뭐 서드 파티로 RMR이라든지 닥터 사이트가 올릴 수 있는 제품이 나오겠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은 이 위에 있는 나사 이 위에 있는 나사를 풀어서 조립을 한다고 판을 꽂고 조립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 뒤쪽에 있는 백플레이트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딱 누르게 되면 이 플레이트 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동봉된 백플레이트 판을 여기 조립을 하고 마루이 프로사이트를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게 빼고 꽂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위쪽으로 에어로스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제가 이 뚜껑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빼놓고 이 상태로 사격 테스트 해봤을 때 에어로스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마루이가 그 정도 테스트를 안 하고 출시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적으로 제가 느꼈던 크게 바뀐 점은 바로 노즐입니다. MOS 버전으로 바뀜으로서 이 상부, 슬라이드 상부가 깎이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슬라이드의 안에 있는 노즐의 용적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루이 글록 17 젠4 제품에서도 MOS 슬라이드 노바 제가 얼마 전에 부품으로 조립했던 노바 슬라이드 여기 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노즐은 마루에서 나오는 노즐이 아닌 노바 슬라이드에서 나오는 자체 전용 노즐을 사용을 해야 됐어요. 전용 노즐을 사용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노즐 용적이 작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젠5 MOS 버전은 기존의 젠4도 용적이 젠3에 비해서 확 늘어났는데 또 거기서 대략 20% 정도 노즐의 사이즈를 늘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젠4 제품의 노즐과 비교를 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연히 노즐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은 가스를 사용하더라도 원활한 작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총을 슈팅용으로 지금 써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바뀐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트리거, 트리거 스프링입니다. 기존의 마루이 글록 젠4, 마루이 앞에 뺏겨 젠4 제품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VFC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글록들이 트리거가 이 용수철 모양의 스프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품 마루이 글록 17 젠5 MOS는 이 트리거 압력 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핀 방식의 스프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안에 보시면 안쪽에 핀 방식 스프링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이렇게 하는 작동성이 보통 우리가 노즐 용수철 방식으로 할 때는 앞에서부터 어느 정도 힘을 받다가 이렇게 격발이 되는 형태로 있는데 지금 나오는 이 제품, 젠5 제품은 그런 느낌 없어요. 앞부분에는 부드럽게 넘어오다가 마지막에 격발 직전에 딱 걸리는 느낌 명확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트리거 리셋 거리도 이전 제품과는 확연히 달라지게 짧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력만 다르다 뿐이지 실총의 그 트리거 느낌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가 딱 격발되는 이런 느낌은 실총의 글록과 비슷한 느낌을 좀 재현했다라고 저의 개인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슬라이드 스톱 버튼 있죠. 슬라이드 스톱 이쪽에 있는 슬라이드 스톱 버튼은 이전에는 이렇게 지피는 구조죠. 이렇게 판 형태로 지피는 구조의 스프링을 사용을 했는데 반대로 용수철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받게끔 해서 슬라이드 스톱이 좀 잘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한쪽에 있는 우리가 이쪽 편에 있는 슬라이드 스톱의 홈을 길게 빼줌으로써 볼트 스톱 슬라이드 스톱이 훨씬 더 잘 걸리게 작동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것 중에 큰 부분 하나가 바로 우리가 GHK 글록을 선호했던 이유가 선호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했던 이유가 실총의 스트라이크 방식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이 헤머가 걸리는 부분의 느낌을 많이 없앴죠. 거의 저항감 없이 이렇게 슬라이드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기존에 나왔던 글록 방식은 대부분 마루이 글록을 따라하다 보니까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일 때 뒤쪽에 있는 헤머가 걸리는 느낌이 딱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난데 이번에 젠5 버전에서 마루에서 헤머의 윗부분 형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발 장전이 된 상태에서 헤머가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방식에서 플랫한 부분으로 깎았어요. 윗부분 하나를 깎음으로써 좋아지는 효과 바로 슬라이드가 움직일 때 걸리는 느낌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GHK 글록이나 실총처럼 그렇게 확연하게 글록에 걸림이 느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전에 나왔던 글록들보다는 확연하게 걸림이 줄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바렐,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젠4 제품과 젠5 제품이 서로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서드파티로 나와 있는 이 아웃바렐은 논틀팅 바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젠5용으로 전용으로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순정 상태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리콜 스프링, 내부에 있는 리콜 스프링이 젠4 같은 경우는 홈에 딱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젠5부터는 그 홈을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원형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그냥 딱 얹혀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얹혀져 있다가 한쪽으로 방향이 틀어졌을 때 이렇게 잠깐 버벅 약간 걸리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겼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런 기능을 어떤 기능 때문에 그 부분의 구조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웃바렐과 챔버 구조가 바뀌면서 그 홈을 못 넣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일본의 유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MOS 버전으로 나왔을 때 노즐 후면부에 노즐 뒷부분이 이렇게 홈이 하나 파져 있습니다. 하우징에 노즐 하우징에 이 부분의 마찰에 의해서 노즐 후면부가 파손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 튀어나온 쇠 부분을 조금만 줄로 깎아내면 깎아내게 되면 노즐 후면부 파손이 없다고 하니까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좀 깎아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실내 레인지로 가서 집탄 테스트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이 부분은 전부 다야에 의해서 동작을 듬뿍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제가 강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에 의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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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발 사격을 했고 제가 눈이 좀 침침해서 5m 제가 들고 쐈거든요. 역시나 잘 맞네요. 이렇게 마킹을 진행할게요. 8m 거리에서 테스트 사격 한번 더 해볼게요. 지금 하고 진행해보게 똑같이 10발을 사격하겠습니다. 10발 사격 8m 정도 거리 사격 테스트에요. 여기 정확하게 잘 뚫리네. 일단 순정 상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한 이 정도 거리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죠. 이게 지금 순정해서 아무 세팅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거 챔버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 잡으면 아마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한한 김에 한번 더 해보죠. 벽에 붙여가지고 한 15m 정도 되는 거리로 테스트를 한번 더 해볼게요. 가스를 넣고 테스트 사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발 사격했습니다. 계속 서서 쏘니까 손이 떨리네요. 저보다 다른 분들이 쏘면 훨씬 잘 쏠 거니까 그거 감안하고 봐주십시오. 요 정도 에임. 가스가 조금 약한건지 종이를 좀 못 뚫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흔히 페이퍼 탓게 스포츠 사격이나 IPSC나 IDPA 사격할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이게 페널티가 없는 알파존이라고 하거든요. 이 존에 15m 거리에서도 정상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 한번 참고를 제가 한 다리 붙여 볼게요. 순정 상태에서 집탄이기 때문에 호복 고무라든지 이너바렐이라든지 챔버 흔들림 잡아준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보다는 훨씬 좋은 집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집탄 테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손을 들고 사격을 했고 5m에서 테스트 8m에서 테스트를 했고 제 손이 좀 흔들리는 거 그리고 제가 눈이 좀 침침하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총을 가지고 다른 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게끔 쏘게 해드렸는데 그분들 훨씬 잘 쐈습니다. 그래서 5m에서 한 500원짜리 동전 8m에서는 한 손바닥만한 이 에임에 다 들어오는 정도 수준의 집탄을 보였습니다. 챔버 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혀 안 잡고 있습니다. 순정 그대로 테스트를 했고 챔버 유격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비용은 들지 않고 테이브로 요런 튜닝들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은 집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호복 고무 이너바렐 이런 것들 교체하면 집탄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글록 특유의 이 사이트만 보고 조준을 했을 때 생기는 이 오차 오차 범위는 뭐 있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글록에 있는 호복 이 기역자 호복 구조상 좀 탄이 쏠리는 느낌은 아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이게 MOS 버전이면 이 광학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마루이 글록 17 젠5 MOS 버전은 이 광학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루이. 자사에서 나오는 마루이 프로 사이트 광학만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서드 파티 RMR이라든지 닥터 사이트를 올릴 수 있는 판을 분명히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 팔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가 슬라이더가 유리섬유로 바뀌면서 내구성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조금 더 좋은 반동이나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메탈 슬라이드 스틸 슬라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서드 파티 제품이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2024년 한 상반기나 하반기쯤 나오지 않을까 상반기쯤 나오면 좋겠죠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기본적으로 작동성이나 마루이 특유의 작동성이라든지 집탄성이라든지 내구성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순정 상태에서 슈팅 매치에 참가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연 슈팅 매치에 순정 상태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낼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파에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